다른나무가, 예를 들어 소나무 심었는데 향나무가 있다던데 나물 조금 달려는... 다른나무 시켜볼까? 다른나무 시켜볼까? 다른나무 시켜볼까? 뭐? 뭐? 뭐 뜨전인가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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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... 네? 단문분인데? 네, 단문분. 시민분인데... 아... 저거라기 저기 크구나. 삼인분, 여기가 문제여? 예, 이것은... 이거 광대왕 먹었어? ٹ 맛있나. 광대왕 시켰신분들, 성무가 맛있네요. 맛있는데? 맞다. 그리고, 아멘. 어, 이거랑. 다 먹었다. 너무 맛있다. 이거 수제비 만OOD. 이거 수제비 만드는데? 이거 수제비 만드는데? 이거랑 수제비 만드는 맛은 아니야. 수제비 또 뿌려먹는 맛이네? 네. 저기요. 그거랑 같이 먹으러 가자. 아 막걸리 안 드세요? 여기 일단 2인분 드리고 3인분이 아닌데요? 네 1인분도 올게요 공통주도 좀 주세요 아니 실제로 갔던걸 왜 이리 와요? 갔던걸 이리 오면 어떻게 해요? 저리 주세요 저리 주고 저게 1인분이 돼서 이건 뭐 줘요? 아 진짜 맛있는 밥을 주고 장롱 왔어요 아 이거 그래 제가 당일 긴장을 찍고 동농이 다 돼 고소하니까